이재명 후보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최근에 현 정부와의 대립각 그리고 차별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서 여러 차례 탐탁지 않은 발언과 함께 대립각을 세워 왔었죠.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번엔 또 다른 문제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언론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아들의 서울대병원 특실 입원 특혜 의혹을 보도했는데요. 현재 서울대병원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라서 위급하지 않은 일반 환자들은 입원 진료를 일체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홍남기 부총리의 아들이 해당 응급실을 찾게 됐고 응급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홍 부총리가 김연수 서울대병원장과 통화를 했고 이후에 서울대병원이 1인실 특실을 2박 3일 동안 홍 부총리 아들에게 제공하면서 특혜 논란이 지금 빚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논란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 입원 지시를 했다가 삭제를 했다는 병원 측의 제보가 나온 상태인데요. 현재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나는 지시한 적이 절대 없다라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 부총리는 전화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한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응급 상황이 아니라고 진단을 하며 다른 병원에 가기를 권유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아들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홍남기 부총리와 서울대병원장이 통화를 할 수 있는 사이였기 때문이 아닐까. 그 흔한 아빠 찬스가 아닐까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대병원장과 통화할 수 없는 보편 다수의 국민이 아플 땐 어떤 절차를 통해 진단을 뒤집고 그 비어있는 병실을 이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부총리께서 직접 제대로 해명하십시오.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병원 입원 순서를 세치기를 하는 경우는 이 경우는 김영란법에도 저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고 어느 국민이나 병상이 모자라서 마음을 졸이는 상황인데 이 양쪽의 주장은 물론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정황적으로 봐서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논란이 충분한 게 아니라 무조건 논란이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분이 뭐겠습니까? 남과 나를 다르게 대화하는 것. 즉 특혜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고 그에 따른 논란이 항상 많이 있는 건데 부총리라는 분이 이렇게 부적절한 처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아스럽고요. 서울대병원장에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해보고 결국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김영란법이라고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 법으로 규제를 하기까지 그 정도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리 대통령 임기 말이라고 하지만 공직기강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부총리가 앞장서서 이런 식으로 공직기강을 무너뜨려도 되느냐. 이런 의문을 던집니다. 자 그런데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서 시작된 이 논란의 불씨가 불똥이 김부경 국무총리에게까지 튀었습니다. 김부경 국무총리가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 취재진들 앞에서 홍 부총리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요새 문재인 정부의 강요 때리는 게 유행이냐 이러면서 따져 물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농담이다라면서 이 상황을 수습을 하긴 했지만 글쎄요. 이런 얘기를 했군요. 누구나 아버지로서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전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 지금 문제가 됐어요. 취재진들 앞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총리께서 아마 이제 아래에 있는 경제부총리이다 보니까 좀 거뒀신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거는 홍남기 부총리가 먼저 좀 해명을 하고 사실관계를 밝힌 이후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국민들 정서에 안 맞을 수 있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김부겸 총리가 좋게 얘기하더라도 너무 인정이 지나쳤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특혜에 해당하는 그런 의혹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이거는 너무 정론이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김부겸 총리가 이러다가 진짜로 문재인 정부하고 같이 역사 속으로 저물어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부겸 총리한테 본인의 지역구였던 대구, 경북 주민들이라든지 또 전 국민들이 김부겸 총리한테 기대했던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은 민주당 내에서 쓴소리를 해주고 문재인 정부가 폭주라든지 제어되지 않은 길을 갈 때 그것을 안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었지 그냥 무턱대고 강료를 감싸거나 대통령을 감싸거나 이런 행보는 아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김부겸 총리 본인의 강점을 찾는 행보를 해야 될 것이고 글쎄요. 본인이 총리직을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더 큰 미래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둘 중 어느 경우든 간에 정부 내에서 쓴소리하는 역할을 맡아야 될 의무가 있다. 저는 김부겸 총리에게 그렇게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